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화이트데이에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사탕을 선물할지 고르셨나요?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지난 영상에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수제사탕 전문점 캔디니와 한 번 더 특별한 상품을 가져왔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설탕 반죽을 만들어 손으로 예쁘게 커팅한 100% 핸드메이드 수제사탕 한국식품관리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입증되었답니다 한 보틀 안에 복숭아 맛의 브레드와 요거트 맛의 윌크 콜라 맛의 브레드 이발소 로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캔디 보틀 안에는 귀여운 브레드와 윌크 사탕이 가득가득 담겨있답니다 손 안에 쏙! 가방에 쏙 들어가는 귀여운 크기로 아이들 간식으로 친구들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거기에 브레드와 윌크를 주인공으로 디자인한 파우치도 출시 예정이랍니다 눈도 마음도 즐거워지는 달콤한 맛의 귀여운 보틀 파우치까지 캔디 미의 수제사탕과 함께 상큼하고 달콤한 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제사탕들은 캔디 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및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캔디 미와 브레드 이발소의 콜라보레이션! 더 많은 캐릭터들과 콜라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캔디 미의 수제사탕ائ Oi Su제사탕